제가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곡물 가격이 상승한 그 배경 한 가지가 곡물 공급 부족이었어요 공급 부족의 이유는 아까 바이든 얘기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대통령이 사우디랑도 싸우고 그러다가 순방도 간다고 하고 나름 좀 뭔가 좀 약간 액션을 취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 침체를 또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어떻게 다른 묘안을 생각해낼 방법은 없을까요? 중국하고 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갑자기 사우디에서 그럼 원유 증산할게 이럴 일은 희박할까요? 이거는 지금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치인으로 저를 바꿔보고 한번 소설을 써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뭡니까? 정치입니다 다른 말로 표예요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투표가 11월에 있죠 11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미국인들은 중국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나쁜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그냥 놔둔다? 미중 패권 전쟁을 완화한다? 그럼 바이든은 표를 더 잃습니다 표 계산을 해봤을 때 그게 오늘 손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이랑 좀 대담하게 싸우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은 더 기대할지 몰라요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더라도 중국하고는 좀 싸워라 중국하고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표니까 경제가 아니라 표니까 물가가 아니라 표인 거예요 표를 위해 물가를 잡는 거죠 그래서 표라는 면에서 저는 그냥 과감히 경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사우디하고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원유 더 공급해라 원유를 잡으면 물가가 진짜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70%가 원유예요 말 그대로 공급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소비를 위축시켜서 안 잡아도 그 방법은 없냐 다 같이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는 없냐 결국에는 사우디한테 가서 좀 미안해라고 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없을 수는 있겠네요 중국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파월은 다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른 나라요? 네 약간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되고 독립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고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기 시기에 통화정책의 수장인 파월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거고요 또 역시 행정부의 수장인 바이든은 행정부 나름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미중 패권 정쟁도 조금 완화는 돼요 실제 왜냐하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에 대했던 관세를 완화하잖아요 학용품 관세 완화한다 그렇죠 그게 그런 겁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그런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보니까 그런 액션은 취합니다만 명분 있는 것들은 조금 해주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고요 중국과 싸우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IPF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국과 굉장한 강한 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서 또 갑자기 또 다른 데서 만약에 또 싸우고 이러면 정말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경제전쟁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런 싸움을 하겠죠 예를 들면 대만을 놓고 격돌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나리오 골치 아프겠네요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가상을 해본다면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근혜까지 오는 거예요 액션만 취하더라도 그러면 너나 해볼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중국이 이 IPF에 참여한 미국 우방국들한테 굉장히 강한 경제 보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요소사태 그렇죠? 그런 일련의 것들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내년 예측이 쉽지 않겠어요 정말로 저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거의 약간 좀 무당의 느낌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전쟁까지 지금 예측해야 되니까 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패리티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요번에 알게 됐는데 그 유로화가 보통은 달러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졌다고 하면서 기사가 뜨더라고요 1유로 1달러 그러면 이게 이상한 현상인 거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결국엔 강달러의 영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달러고요 또 이 유로화를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또 그 돈의 가치 중에 특히 달러는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달러만큼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특히 단기적으로 밀접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전쟁이 나면 달러 가치는 무조건 치솟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도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라도 치솟게 만드는 그 다음 다른 변수가 또 작용하는 거죠 변동성이 있고요 근데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를 포함해서 모든 통화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여주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박살나겠죠 박살나겠죠 그게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 그게 러시아 루브라가 한 번 같이 폭락했었던 그거죠 다시 또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났는데 루브라는 다시 또 안정화가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인가요 다른 불확실성인 거죠 불확실성을 해치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달러로 바꾸자 그러다가 전쟁 장기화 되겠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도 이 공포감 혹은 변동성 빅스지스라고 하죠 이 변동폭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달러로 들고 있을까 루브라로 갖고 있을까 심리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돈의 움직임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루브라가 가치가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결국에 유럽은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없으면 겨울 못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석탄 떼고 나무 떼고 이런 거 준비한다면 준비한다면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석탄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천연가스 없으면 난방 안 되고 안 될 텐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전쟁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하고 사이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뒤로 그러면 어떻게 좀 협상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도 수입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천연가스 아니고도 계속 중동에 가서 바이든이 협상하고자 하는 그 배경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물 밑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는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바로는 안 되죠 바로는 안 되죠 네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다른 중동이라는 대체 에너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원자력 얘기도 나왔었고요 물론 원자력 다시 꺼졌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고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었을지 몰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한일무역전쟁 겪었잖아요 2019년 우리 불화수설을 비롯한 반도체 핵심 서재 공급 안 한다 근데 그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공급 안 한다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물론 이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15 이렇습니다 이번 달 19일 날 IMF 경제 전망에서 그거 다루겠지만 러시아 전쟁의 충격으로 러시아가 올해도 내년도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좋습니다만 결국 경제 제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제재를 다 단행하려고 도깨비 벙벙에 휘둘렀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그런 모습들이 같이 세계 경제를 전쟁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유럽 미국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떤 희망적인 그런 게 좀 느껴지지는 않네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무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달러밖에 없나요 달러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조금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현금을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덜 떨어진 아직 보합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장 좀 안전한 거 가장 안전한 건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다 우선 현금 좀 늘리고 돈의 가치가 강할 때는 이 돈의 가치가 강한 그 흐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기준금리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 구간까지는 저축 특히 특판상품 5% 이상의 특판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저축으로 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식료품 원자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료품 원자재 특히 만약에 전쟁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시적인 급락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급락이 전쟁 끝나면 살아나는 건가요? 가장 좋은 시점이 그겁니다 전쟁에 종식이 있고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가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여론이 돌 거예요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를 잠깐 그리면 전쟁 종식과 함께 모든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겠네 착각이죠 심리가 또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이제 공급이 일어나 그럼 원자재 돈 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한 번 급락한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이 15년 동안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15년 동안 장기 상승 멜리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중국이 14%까지 성장했죠 세계의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탁 빨아들였어요 심지어 기호식품 수요도 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가면 아스팔트 깔죠 도시 형성 건설 일자리 늘어나죠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식품을 먹는 거예요 못 먹던 사람 커피, 콩, 옥수수 이런 것도 수요가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습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인데 이 슈퍼사이클 기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조정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조정되고 금융위기 일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또 위축되겠네 이런 전망으로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치솟았거든요 그래프 되게 재밌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물론 이거는 롱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이 전쟁의 종식은 쇼텀하게 굉장히 급격히 한 일주일 정도 조정되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급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지점에는 그때부터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돌까요? 복구입니다 복구해야 되니까 그럼 복구 사업에 그래요? 당연하겠죠 복구 사업에 엄청난 원자재가 투입되겠죠 다시 도시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가가 폭등할 때 당연히 복구 사업과 관련된 우리나라로 쳐도 이미 많이 진출했던 그 복구 사업과 관련된 건설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급격히 반등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어떤 전력망을 공급한다거나 항만 항구 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플랜트 건설 그런 것들 부터 시멘트 원자재들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원자재가 또 또 다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긴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겸손하게 말씀드리고요 잠깐 반등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책에다가는 슈퍼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긴축의 시대 여기에는 슈퍼스파이크는 무슨 의미예요? 슈퍼스파이크는 슈퍼사이클은 15년 20년 랠리고요 그걸 저는 예단할 만한 근거는 못 찾았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만한 근거는 못 찾았고 슈퍼스파이크는 3년에서 5년간의 랠리입니다 그 정도면 꽤 긴데요? 꽤 길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이때 원자재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재미있게도 공급도 부족하고 공급은 부족했었는데 공급도 늘어나겠네 라는 여론도 있고 수요도 늘어나겠네 이게 나름 상쇄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원자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름하여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그때는 먹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 수요가 늘어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자재 바스켓 중에 식료품 원자재가 농산물 원자재죠 농산물 원자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밀 옥수수 대두 통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농산물 원자재인데요 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이미 3년 동안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곡물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지수도 역사상 고점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랠리가 야기된 요인들을 판단해 보면 요인들을 한 다섯 여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요인들이 전쟁의 종식이 되고도 이건 5년까지 갈 만한 요인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인은요 이 탄소중립 행보입니다 실례지만 경유 차세요 개솔린 차세요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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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둘 다 있는데 근데 경유 넣으실 때 경유 넣으실 때 혹시 바이오 디젤도 넣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답변이십니다 바이오 디젤을 이미 넣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미 혼합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이 3.5% 바이오 디젤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석유 사오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겠죠 바이오 디젤을 적어도 3.5%는 혼합해서 주유할 수 있게 그렇게 이미 혼합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과정이 바이오 디젤이 연소가 되면 그 좀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드나 아무래도 바이오 디젤 함량이 많을수록 화석발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것 그게 바이오 에너지인데 그게 옥수수 대두 파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료품이 아니라 이게 원유군요 원유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바이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유망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3.5%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혼합 의무 비율을 더 강화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탄소중립 행보예요 그럼 이것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단적인 증거가 22년 상반기에 1, 2월 달로 기억하는데 GS 칼텍스와 포스커 인터내셔널이 합동으로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공동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유망산업으로 보고 우리 바이오 에너지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곡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도 그러면 앞으로 식료품도 단순히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원유처럼 원자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잠깐 그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옆으로 빠져나와 볼게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혹시 곡물 수입국 몇인지 아십니까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7위에요 그렇게 높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곡물을 많이 수입할까 그 곡물 수입량의 67%가 식탁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사료입니다 사료 그러면 이 한우 농가가 소를 기르는데 그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 대략 한 55%가 사료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우 농가들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너무 힘들다 돼지 농가도 힘들고 닭고기 농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닭고기 사와서 삼계탕 판매하는 삼계탕집은 치킨도 그렇고 다 힘들겠네요 다 힘듭니다 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사료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든 기업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우유에 다녀왔는데 서울우유의 공급업체가 누굴까요 목장주들이에요 그러겠죠 목장주분들은 사료값이 치솟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애통함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우유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유값은 또 왠지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올리기 힘들죠 이거 바로 그냥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요 이거 올리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출산 현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저소득층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잡히니까 힘들어요 이런 기업들이 힘듭니다 제가 그 말 잠깐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이 사실은 식탁용이기보다는 사료용이 더 많다 이미 그리고 다른 용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곡물 가격이 상승한 그 배경 한 가지가 곡물 공급 부족이었어요 공급 부족의 이유는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제가 직접 브라질에 그 LS 트랙터 있어요 그 농기계 LS 농기계를 수출하는 수출 이 LS 농기계 현장에 다녀오신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군대 다녀오셨죠 네 그러면 대민지원 혹시 나가보셨나요?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저도 두 번인가 나가보셨는데 그때 모내기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심죠 근데 브라질은요 농기계로 심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농기계가 한 번에 출발하면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일 돌아와요 내일 들어와요? 그만큼 광활한 너무 넓어서? 진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곡창지대에 브라질과 같은 그 밖의 여러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곡창지대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메뚜기 때가 출발해요 그리고 라니냐 같은 거 이런 이상기후 현상 우리나라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꼭 장마 시즌이 끝나면 농산물 가격이 치솟죠 꼭 2월달 한파가 끝나고 설 수요가 늘어날 때 농산물 가격이 또 치솟죠 계절적인 요인이 이렇게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반복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구조적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곡물 공급을 차단시켰는데 이것도 이름하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농심 같은 그런 기업은 이런 이게 원자재 아닙니까 과자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그냥 비전문가로서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기후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세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으세요? 뭐 그냥 느낌상 더 더 갈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듯이 FAO죠 세계식량기구는 이 이상기후 현상이 단기간 안에 잡히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곡물 가격을 끌어올린 이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이상기후를 잡으려고 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식료품을 또 원료 삼아서 또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 부족하네요 너무 좋은 지적 주셨고요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 투자해야 되겠네요 좋은 투자처죠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서는 전략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두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량자원을 수입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농장을 사세요 광산을 사세요 탄광을 사세요 그래서 광물자원을 직접 그 소재를 직접 확보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칼길 같은 그런 농업기업이 되세요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식자재, 식료품 같은 것들을 사서 쓰는 거는 너무 변수가 크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예 그냥 확보하는 차원으로 정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지수가 떨어집니다 식량 전쟁의 시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죠? 아마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 차단했던 거 기억하시죠? 파뮤 가격은 40% 50% 올라가고 인도에서는 밀 수출을 차단했었어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닭고기 수출을 차단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격이 다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수출 더 많이 해서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차단했을까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자국 물가 잡아야 되니까 먹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식량 안보 정책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영향 요인이겠네요 그런데 이건 실물 경제 관점이고요 역시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태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제 또 수요가 줄겠네 경기 침체가 오겠네 하면서 또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종식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가 이제 폭등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 폭등할 때는 저는 식료품 원자재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쟁과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세계적인 밀생산국 중에 하나고요 역시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해바라기 시유로는 1위 공급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밖에도 대두콩 옥수수 이런 게 5위 6위 7위 뭐 이렇습니다 나다두 9위 공물 행사니 그런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작지가 35에서 40% 훼손됐거든요 지금까지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앞으로 더 훼손되겠지만 오늘 종식이 된다 한들 경작지가 복구되는 데는 적어도 2년이 걸려요 그렇겠죠 뭐 지금 거기까지 가는 인프라 자체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작지를 복구시키고 파종하고 뭐 수입뿌리고 해서 수확하는 데는 더 많은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전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전쟁이 오늘 당장 종식된다 하던 해도 결과적으로 이 공물 공급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말 저희 채널에서는 잘 안 다뤘던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식료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또 하나의 원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도 정말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좀 미래의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쓰신 책처럼 긴축의 시대는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당장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전쟁 중이고 금리 올라가고 정말 다 모든 게 지금 쪼그라든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를 당장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런 생각 하나는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대응할 때 이걸 좀 기준을 삼아라 이런 거 얘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을 하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돈의 전망 금리 전망 그것은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가치의 등락을 보시면서 1위 1비 하시고 지금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22년은 이런 해구나 22년 하반기는 이런 해구나 23년은 또 이런 해겠구나 그런 그 시점 그 시대를 좀 규명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시대를 읽어나가시면서 시대를 규명하시고 그 시대를 정확히 정의 내린 것에 기초해서 그 시대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아닐까 1위 1비 하지 않는 시대를 규명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춘 그런 투자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투자만 사실 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그 앞단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다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나 이런 금리 인상이 좀 예측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감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당혹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걸 가지고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잘 대응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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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